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애가 둘인데 와 이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셋째가 생겼어. 셋째가 아니 커피 입안하라. 커피 입안하라. 자기야 이쁘네 على 아? 미지마, 미지마, 미지마 정화까스 형아 정화까스 형아 아이고 아이는 어떻게 하면 안 Aqua 꿀꿀꿀 니까스덕까지 아이고 inverter 상체를 욕구만 서비스 아이고 껄 ninety 덜덜덜 떨리네 내게 내가 양순아 하루 naszych 아바 hi 하루 아 으 으 으 으 으 너무 잘해 깜짝 놀랐는데 싸우겠다 여러분은 아이는 순간 오인작 효과 니다니도 오인작 할아입지 짠킷 짠킷 뭐 이거랑 같이 이거랑 같이 응? 응? 잘 봐야 돼 우리 동생 야 니들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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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얘네 예쁘다 예쁜데 이리와 내가 어떻게 아우 자기야 얼마 주고 샀어 솔직하게 얘기해 얼마 주고 샀어 자기야 얼마 주고 샀어 자기야 얼마 주고 샀어 자동차 가격이야 미친거 아니야 진짜 어? 차 가격 주고 개를 샀어 나는 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못 키운다 진짜 얼마 주고 샀어 솔직하게 얘기해 얼마 주고 샀어 얼마 주고 샀어 얼마 주고 샀어 얼마 주고 샀어 얘기하면 사와야 알았어 싸울거면 사지 말았어야지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주고 샀잖아 알았어 환불해달라고 안할거야 얼마 주고 샀어 얘를 산 이유가 뭐야 왜 샀어 50만원 주고 샀어 아니 그러니까 왜 샀어 왜 샀어 내 애기야 나 딸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애 지금 둘이나 있잖아 왜 샀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니 내가 죽였어야 이 개 키우다 보면은 응? 그렇다니까 또 좋아 이걸 또 뗄 수가 없어 아 진짜 내가 그거 알아갖고 알아 내가 옛날에 6마리까지 키워봐서 알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뻐요 구독자 100명이니까 고맙다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명 감사합니다 머리 예쁘게 잘 됐네 예쁘게 잘 했어요 화장해갖고 맨날 내가 유튜브에다가 예쁘게 안하는 것만 올렸는데 오늘 예뻐서 올려도 돼요? 네 네 네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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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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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